그렇게 계속 쳐다볼 거면 그냥 옆에 앉지 안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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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아직 안 굳었어 안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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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목토른 것 같아 이걸로 목토른 것 같아 이걸로 목토른 것 같아 무죄추적 모르냐?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우기지마 어? 니가 싫어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마녀사냥이랑 뭐가 달라 증거? 있어 지하에 CCTV 보는 데 있거든? 거기다 찍혔겠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게 아니 처음부터 반장이랑 박울 한 편 존나들더만 딱 보니까 CCTV 지운다고 느꼈거든 니가 지워놓고 아닌 척 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! 야, 윤석 아니 아니 나도 여기 우연히 찾아서 아는 거야 얘들아, 잠깐만 나 진짜 시민이야 나 시민인 거 증명할게 여기까지만 기회 줘 제발 윤석, 진짜 마피아 아니야 안녕하세요 pocket 범규 legal 인공 허 다 갑옷 이즈 이즈 은 은 은 은 은 은 은 감사합니다.